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영국기상청 모두 몇 차례의 코로나 질량 방출과 방출된 태양풍의 결과로 예상되는 폭풍에 대하여 현재 시간 11일 월요일에 G2 클래스의 태양폭풍이 발생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폭풍은 5단계 태양폭풍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G2 클래스의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변동을 일으킬 수 있고 낮은 지구 궤도에서 항력이 증가하면 위성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주파전파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G2 클래스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3일 일본 도쿄에서는 원인 불명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이상 증세 없이 갑자기 모든 전원이 차단되기 시작했으며 도로의 신호등과 전기를 이용한 가판 시설들이 전부 작동이 멈추었으며 길거리 도보 이용자들은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도쿄 전력은 도쿄 인근 지역의 정전사태는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발생했었으며 정전의 발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도쿄에서의 정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지시간 11일 발생한 몇 차례의 코로나 질량 방출과 방출된 태양풍의 결과로 발생한 태양폭풍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20일 다음주 수요일 보름달 부근을 전후로 하여서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6일 초승달이 뜨는 날에 아웅오리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과 가고시마현에서도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했었으며 그 하루 뒤인 도쿄에서는 10년 만에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결과 발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14일 목요일에 일본 규슈의 아소산이 분화를 하였습니다. 아소산의 분화는 약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정확히는 작년 2020년 6월 15일에 규슈의 아소산이 분화를 했었으며 아소산이 분화를 했던 작년 6월에는 큰 지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바라키현 가고시마현 고치현의 도사만 나가노현 호쿠시마현 지바현 기후현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올 2021년 역시 화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수완오세드마, 사쿠라즈마, 이오지마, 후쿠토쿠커노바 등의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으며 어제는 규슈 아소산이 분화를 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화산 분화 이후에 강진의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4월 도카라 군발 지진 이후에 또한 화산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7일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도쿄에서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조용한 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규슈의 화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구마모토에서 2개월 연속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10월 15일 금요일에는 와카야마현에서 진도사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와카야마현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구조선 단층대 부근의 아소산에서 어제 화산이 분화를 하였고 또한 이오나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와카야마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입안도 역시 강진에 주의를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최근 시즈오카에서도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에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6.2의 신발지진 이상진역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09년에도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6.8의 신발지진 이상진역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에 그 후 시즈오카연수루감안에서 진도유기약의 강진과 하치조지마에서 진도오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년 만에 도쿄에서 진도오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지만 아직 시즈오카연에서는 강진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15일 금요일 남태평양 바투아투 옆에 솔로몬제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태평양의 통과, 피지, 뉴질랜드,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퓨아뉴기니, 로열티제도 등에서 최근 계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제조업체인 대만의 TSMC의 구마모토형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 중 절반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TSMC는 일본 정부와 소니 등의 지원을 받아 구마모토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의 위치가 구마모토형 기쿠요마치에 있는 소니 이미지 센서 공장 인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규슈 구마모토에서 4월 14일의 규모 6.5의 1차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6일의 7.3의 2차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 강진들로 인하여 규슈 구마모토의 소니 이미지 센서 공장은 생산활동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은 활성 단층인 히나구 단층대와 쿠타가와 단층대가 일으킨 대지진이었으며 소니도 바로 그 구마모토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제 소니에서 멀지 않은 아소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최근 오이타형과 에이메현 그리고 분고수도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구마모토 소니 공장에 건설하려는 TSMC의 신공장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 단층은 구마모토형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 2천개가 넘게 존재하기 때문에 구마모토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에 TSMC 신공장을 일본어디에 건설을 하던지 지진의 위험성이 높기는 하지만 구마모토는 과거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던 지역이므로 전문가들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규슈 구마모토 근처에 스와노세지망화산과 사쿠라지망화산 그리고 아소산까지 대폭발을 하였기에 규슈 지역에 대한 큰 우려가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해 기이수도와 기이수도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 규슈의 구마모토와 오이타, 봉고수도, 에이메, 와카야마, 도쿄로 이어지는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불안한 것도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소산 폭발과 구마모토 지진 그리고 오이타현 지진이 규슈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